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2일 재병물펜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년도 안됐네요. 2020년 7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몇 달 전인 총선에서 낙선을 했거든요.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게 아니고 민생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목포. DJ의 고향인 목포에서 민생당. 그러니까 다른 정당 후보로. 물론 이중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을 그것도 나이도 많은 사람을 80이 다 된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장 기자들이 왜 그걸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느냐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때쯤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임기 말로 치닫고 있을 때 아닙니까.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을 때니까. 그런데 1년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왜 박지원 전 의원을 거기다가 했을까. 박지원 전 의원은 잘 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떻게 봤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2020년 7월 말이면 그때 대선은 한 1년 7개월? 1년 6,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호의적으로 보는 인물인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놔서 대선 때 뭔가 남북정상회담이든 아니면 종전선언이든 뭔가를 해서 북풍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날지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저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 취임하고 나서 국가정보원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임통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대략 8월 한 20일쯤에 있었던 일인데 국회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박지원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위원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이제 정보위원회의 보고는 대개 국정원이 보고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기자들한테 일부 내용을 브리핑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브리핑해도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된 것 그런 것들을 브리핑합니다. 당시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임통치를 하고 있으며 후계자 통치는 아니고 후계자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정원은 김제1부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약간의 권력을 이왕한 것으로 김제1부부장은 김우위원장에게 올라가는 대남 대미정책 대미전략 등의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을 보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거의 무슨 후계자 반열 1순위 정도인 것처럼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의 권한이 김정은이 우임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어디 아픈가? 또는 김정은이 이제 수명이 다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일종의 호도한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김정은의 나이가 몇 살? 김정은은 1984년생입니다. 84년생 설도 있고 5년생 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40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3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우임통치? 그러니까 자기가 우임통치라는 개념은 자기가 통치를 잘 못하니까 일정 부분을 넘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아마 그 방송이든 어디든 나와서 넘평하는 거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들은 근거는 이런 겁니다. 김정은, 김여정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있기 때문이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힘을 쓰고 있는 것이지 김정은이 없어지면 김여정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부속품에 불과하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임통치, 이거의 이유로, 근거로 국정원이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 집중되는 책임분산, 뭐 이런 걸 이해로 들었는데 이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 통치 스트레스요? 통치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아니 그 젊은 나이에 무슨 그렇게 통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스트레스 별로 없습니다. 왜? 반란 같은 것만 제대로 제압하면 그러니까 국가 보이고 여기만 제대로 탁 틀어지고 있으면 북한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더군다나 정책 실패 시에 책임을 분산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여정은 자기 여동생인데 책임을 어떻게 분산합니까? 다 그냥 김정은은 곧 김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그건 김여정의 권력이라는 거는 김정은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김정은이 사라지면 김여정도 없는 겁니다. 뭘 우임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했으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주택 정책이나 교통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이죠 그냥. 그걸 우임했다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교묘하게 말장론으로 상황을 호도했다. 저는 호도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북한과의 관계 또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남북정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김여정 라인으로 무언가를 모색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김여정을 띄워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판단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현재의 국가정보원에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는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죠. 10일 CBS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의 60년치 존한 문서가 있다. 이걸 국정원 X파일이라고 하고서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이런 식의 존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지만 20년 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국가정보원의 도청자료 이만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자료 이상 확실한 존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존한 자료라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이런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사찰할 때 그 사찰한 자료입니다. 당연히 보관하고 있고 그거는 다 알고 있고 저도 취재하면서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무도 X파일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X파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2008년, 2007년 이때 연예인 X파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X파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일인데 미상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파일이라는 뜻이죠. 그걸 그냥 언론사들이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그걸 그런데 며칠 전까지 국가정보원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 X파일이라는 걸 이름을 써서 국정원의 X파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선정적인,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그 내용도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개되면 많은 사람이 이혼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태경 지금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화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얼마나 복잡하게 산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공개할까? 뭐 어쩌고 했더니 하태경 의원이 아 하지 말라고 뭐 이랬다. 그래서 마치 하태경 의원이 사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운동권, 서울대 공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운동권에 흔히 얘기하는 좌파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생각을 바로잡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뭐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았을까요? 복잡한 삶으로 얘기하면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훨씬 복잡합니다. 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부에서 정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아 잘 안되니까 DJ 쪽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잘 안됐죠. 그때 잘 안됐을 때 제가 뉴욕에 가서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죠. 그러더니 그 이후에 DJ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 제가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DJ의 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년 뒤에 바로 DJ의 대변인에 대해서 언론사를 순회하는 그런 장면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관계입니까?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이만저만 하고 이제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DJ의 고향인 목포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국정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거 그런데도 어제도 JTBC에 나가서 그 진행자가 당연히 이런걸 물을거 아닙니까?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조난자료가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 언급하셨으면 현 정부의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조난자료도 있느냐 이 얘기죠. 근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거지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러면 지금의 국정원 그러니까 박지원의 국정원도 사찰을 한다 이 얘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정신이 바로 박혀있으면 아예 무슨 소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그냥 검사였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이후에는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너무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때까지는 없다. 자기는 또 김대중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 사찰한 적이 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텐데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검사는 사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뭐 쫄령검사인데 쫄령검사한테까지 국정원이 사찰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하면 제가 또 가볼까요?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고 윤석열 대통령 것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있는지 이것도 현재의 국정원이 밝혀야 된다. 있다면 이거는 결국은 DJ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사를 사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현재의 국정원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찰을 안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국정원에서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전직 원장의 국정원 업무 관련 발언은 정치적 목적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적 목적. 저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국가정부원장에 임명을 하니까 거기부터 잘못된 거죠. 우임통치라는 그야말로 팩트와 무관한 정치적 윤색 정치적 해석의 표현이 나오는 거고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렇게 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는 여러가지 발언들을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공표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다.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국정원장의 재직 중에도 더욱더 잘못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현재의 국정원에서 좀 밝혀주십사. 그리고 국정원장을 그만둔 뒤에도 지금 여러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정치적 목적이냐 지금은 본인이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에 쳐놨으니까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대표나 이런걸 할건 아니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하죠.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80입니다. 뭐 혹시 비대위원장 뭐 이런건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본인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종의 자가발전이고 그 다음에 뭐 국정원 X파일 이렇게 누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다시 끄집어내는 거 이거는 결국 본인이 관심을 끌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 우리 흔히 관종관종 뭐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종류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임통치부터 지금의 국정원 X파일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 이거는 첫번째가 인명 두번째가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판단이 안되고 모든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과연 국정원장은 제대로 했을까 하는 법은 저는 지금부터 후임 국정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장 국정원이 자 혹시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뭐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특정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하태경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게 허위 날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지 특정을 했으니까 하태경 의원 관련은 그런 것도 함께 아마 점검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단절을 할 수 있으면 단절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직 국정원장이 나와서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그 자료를 이런 거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 이런 것이 있고 또 이게 어쩌고 그 중에 특정한 하태경 의원을 딱 찍어서 어쩌고 이게 과연 국정원법 위반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누군가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